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더욱 반갑고 예쁩니다.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볼게요. 고급 창들의 아이들입니다. 이쪽에 작은 아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모노캐로티스 금입니다. 모노캐로티스 금. 이 아이 4만원씩 판매하던 아이. 이렇게 할인해서 3만 5천원에 올려주셨어요. 와 진짜 금. 이 금기 좀 보세요. 색감이 아주 선명하고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반 정도가 이렇게 금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이거 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인데 사이즈도 좋고 와 여기 잎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잎에 다 이렇게 금기가 줄무니까 다 가있어요. 이런 거는 반 이상이 가있어요. 자 이 아이 4만원에 판매하던 아이입니다. 오늘 할인가로 3만 5천원에 모노캐로티스 김 올려드릴게요. 금. 이쪽에 카스트로 4만 5천원입니다. 이거 대품이에요. 와 이거 입장 하나 사이즈만 더 진짜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거 17cm 화분이에요. 이렇게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카스트로 유아이 4만 5천원에 올려드려요. 와 여기 있는 유아이들은 뽑아서 실물 배송을 합니다. 자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자 이쪽으로 뒤쪽으로 볼게요. 자 삥삥 돌려보면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여기 밑에 아가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 순두끈 좀 보세요. 자 카스트로 대품입니다. 유아이 4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입장 하나만도 이렇게 4cm가 넘어요. 자 카스트로 4만 5천원에 올려드리고요. 몰게인입니다. 몰게인 유아이도 대품이에요. 유아이도 이 화분은 아니고요. 실물만 뽑아서 배송을 합니다. 유아이도 대자 사이즈입니다. 자 오늘 4만원짜리 유아이도 3만 5천원씩 해서 유아이도 5만원 할인가 들어갑니다. 와 사이즈는 이렇게 16cm 하는 아이예요. 와 사이즈 좋아요. 유아이가 3만 5천원에 할인가 올려드릴게요. 손둡꽃 좀 보세요. 요거 여기가 이렇게 진한색으로 이렇게 물들었는데요. 진짜 예쁘죠? 와 유아이 3만 5천원에 할인가 올려드리고요. 여기는 칼리스토 칼리스토 8만원입니다.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얼굴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요거 1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큰아이 얼굴이 있고 삥삥 다 이렇게 얼굴을 달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메뚜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자 요 앞쪽으로는 얼굴이 조금 큰아이가 있고요. 자 요아이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19cm 합니다. 자 19cm 하는 칼리스토 요아이 8만원에 할인가로 올려드려요. 자 이렇게 큰아이입니다. 와 요아이 대표님께서 8만원에 저렴하게 올려주셨어요. 자 8만원이고요. 프랭크 슈퍼클럼 요아이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입장 좀 보세요. 입장 하나가 이렇게 크고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도 대품이고요. 생장점에 나오는 요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사이즈도 볼게요. 요렇게 자 14cm 이상 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프랭크 슈퍼클럼 5만원에 요거 구입하시면 득템하는 겁니다. 진짜 가격 저렴하게 올려주셨어요. 허니핑크 가겠습니다. 허니핑크 7만원.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허니핑크 아우 입장 좀 보세요. 요 색감 좀 보세요. 또 핑크색하고 또 이렇게 흑색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색인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통통해요. 입장 하나가 요렇게 건강합니다. 아주 단단해가지고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화분이 적을 정도로 이 다육이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아 사이즈 볼게요. 15cm 이상 합니다. 15cm 이상 하는 요 허니핑크 대품이에요. 자 요아이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프랭크 라이넬트 프랭크 라이넬트 4만원입니다. 요아이 4만원 아 진짜 여기 요 색감 좀 보세요. 요 바깥에 요 안쪽에 또 이렇게 생장점 이렇게 나오는 요 입장마다 색감이 다 요렇게 물이 들었는데 색감이 여러가지 색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요아이 4만원 진짜 고급진 아이구요. 요런 아이들 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요즘 연말도 되고 해서 자 선물을 뭐로 할까 요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 다육이들은 오빠 언니 자 누나 동생들 다 요 좋아하는 요런 다육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하나 선물하면 받는 분도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 자 하나 구매하셔서 자 이웃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렇게 선물 하나 하면 받는 분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아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 사이즈는 13cm 이상합니다. 와 요쪽에 로시아입니다. 로시아 요아이도 4만원에 할인가 올려드려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손톱꽃 좀 보세요. 나의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예쁘게 성장을 했는지 와 대표님께서 요런 아이들을 요렇게 대품으로 자 키워내기까지의 아주 긴 정성이 들어가 있는 요런 고급 창아이들 자 요아이 4만원에 할인가로 올려드려요. 자 요 손톱꽃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대품이에요 요아이 로시아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도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17cm 합니다. 17cm 하는 로시아 요거 대품이에요. 4만원이면 진짜 구매 잘하시는 거예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 잭팟 2만원입니다. 요거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 검붉은 색입니다. 완전히 흑검붉은 색 자 요아이는 7cm 4각뿔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입수도 굉장히 많죠. 자 통통하고 자 요렇게 멋진 아이 자 요아이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2만원 자 요아이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10cm 이상 합니다. 10cm 넘어요. 자 요아이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카시오 적금 입니다. 카시오 적금 요아이 4만원에 할인해서 가격 올려드려요. 요거 카시오 적금 요거 대품이에요.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자 입장 요 아래 입장 좀 보세요. 완전 핑크핑크 합니다. 조개 나오는 생장점 요 색감도 너무 예뻐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쁜 요 카시오 적금 4만원 할인가 올려드릴게요. 15cm 이상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 카시오 적금 4만원이면 진짜 가격 예쁜 가격이고요. 요런 아이들 자 구매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 솜니엄 가겠습니다. 솜니엄 4만 5천원 자 요 솜니엄은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즈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요 아이가 4만 5천원에 저렴하게 내주셨어요. 자 요기도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자 11cm 합니다. 11cm 자 솜니엄 4만 5천원 요 고급 창 올려드려요.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4만 5천원 와 여기 자 사이즈는 14cm 화분이에요. 입장 끝에 요 색감 좀 보세요. 어우 손톱꽃이 너무 예쁜데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유아이도 입장이 4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자 유아이 홀리데이 유아이도 자 4만 5천원 할인가 올려드릴게요. 사이즈는 14cm 이상합니다. 4만 5천원 올려드려요. 황진이 오페라 자 유아이 만원 할인입니다.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유아이 와우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12cm 화분인데요. 요고 자 손톱 좀 보세요. 여기 끝에만 요렇게 검붉은색으로 물드는게 아니고 입장에 자 이만큼이 물이 들었어요. 자 이만큼 자 요렇게 물들기까지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손톱 끝 좀 보세요. 진짜 바느질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지 단단한 아이 자 요아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통통하게 생겼죠. 아우 무거워갖고 제가 손이 다 떨리네요. 자 요아이가 5만원에 할인 올려드려요. 자 요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자 12cm 합니다. 12cm 하는 황진이 오페라 요아이 자 6만원 판매하던 아이예요. 자 할인해서 5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5만원 요렇게 생겼어요. 요쪽으로 자 립스틱 군생입니다. 3만 5천원 이에요. 14cm 화분에 심어져있고요. 여기 엄마 몸이 이렇게 15cm 해요. 자 아가가 자 요렇게 요쪽에 두개 달았고요. 또 요쪽으로 달았어요. 근데 아가도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요고 자 요렇게 이건 몇 센치죠. 자 6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해서 립스틱 군생 3만 5천원 에 올려드리고요. 요기 벨라도나 자 묵둥이예요. 요아이 대품입니다. 14cm 화분에 심어져있어요. 요아이 3만원 에 올려드릴게요. 3만원 이렇게 14cm 합니다. 요기 마리아 군모지 요아이는 4만원 입니다. 어휴 손톱껏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아이 사이즈 볼게요. 자 요아이도 요렇게 15cm 가까이 해요. 4만원 요쪽에 뉴브라 군생 입니다. 요아이 3만원 이에요. 자 군생 얼굴 두수가 이게 몇개죠. 자 요거 빨간 포트지만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요거 12cm 화분입니다. 빨간 포트 자 얼굴 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육두군생 이에요. 자 육두군생 뉴브라 3만원 에 올려드려요. 환엽 요기는 요게 뭐죠? 모라토 모라토 인가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5만원입니다. 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다육이 아지트에 고급 창 종류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여기 오셔서 또 예쁜 아이들 구경도 하시고 또 다육이 창 종류들이 고급진 아이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 다녀가시면 여러 종류들의 창 종류들도 볼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유아이 5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레디시 18,000원입니다. 레디시 18,000원 사이즈는 요렇게 와 10cm 합니다. 10cm 자 레디시 1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피가루 피가루 3만원 하던 아이예요. 유아이도 2만 5천원 자 5천원 할인합니다. 어우 진짜 너무 예쁘죠. 요렇게 12cm 화분이에요. 자 유아이가 아주 화분에 꽉 차 있습니다. 손톱꽃이 너무 예쁘고요. 요 속에 생장점에 나오는 요 색감도 환상입니다. 환상 자 2만 5천원에 올려드리고요. 흑장미 2만원입니다. 자 흑장미 요거 대품이에요. 요렇게 15cm 합니다. 15cm 자 요 흑장미 2만원에 올려드려요. 그쪽에 산타마리아 금 3만 5천원 요기도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산타마리아 금 3만 5천원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건강한 아이죠. 요기 아메스트로 3만원입니다. 자 아메스트로 3만원 너무 빨개갖고 요런 아이들 자 집에 데려다 놓으면 자 너무 자 행복할 것 같아요. 요 생장점에 나오는 요 색감은 또 꽃분홍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육이 아디트에 요렇게 작은 창부터 중품 대품 여러종의 창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오셔서 또 구매도 하시고 또 다육이들도 구경하시면 그날 자 힐링이 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창의 종류들 고급진 아이들을 요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자 요기에서 예쁜 아이들 자 있었나요? 자 요렇게 한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궁금하시면 대표님에게 전화하셔서 자 궁금하신 점들 물어보시면 또 다육이 종류들의 여러 아이들도 많이 자 보여주실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